자 이제 인문강의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마지막 시간은 제가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 사실 제가 다른 강의에서는 정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요 이제 행정학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 체계를 잡아드린 얘기가 이번에 마지막에 될 거예요 일단은 행정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아마 학문적으로 강의하셨분들 학문적인 얘기를 많이 하실 거고 저는 실무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책을 항상 검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책 위주로 항상 말씀드려요 그게 훨씬 손에 와닿을 수 있는 개념이 좀 복잡하긴 해요 좀 복잡하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강론 간의 관계 총론하고 강론과의 관계 그리고 강론길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거를 이해를 잘 하시려면 정책이 중심이 되면 돼요 그게 처음에는 복잡하지만 명확해요 대신에 제가 오늘 슬라이드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일단 그냥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했죠? 수험 공부를 한 걸 했죠? 시작했죠 이제? 그 다음에 시험 공부의 목적이 있죠? 목적 뭐죠? 합격이지 뭐 고민할 거 없지 뭐 합격이야 그러면 얘 합격을 가기 위해서 합격을 가기 위해서 현재 상태를 해야 되잖아 시험 한번 보면 되지 그죠? 아니면 내가 전혀 공부한 적이 없다 이게 문제점을 확인해야겠죠 현재의 문제점이 될 수 있고요 혹은 현재 상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문제점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거예요 문제점부터 이 목표를 정했어요 그러면 내가 합격하려면 현재 문제점이 이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죠 이 합격까지 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강의를 수강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올해 시험 봤는데 행정학이 부족하니까 행정학 공부를 할지 구체적으로 지울게요 강의는 이제 행정학을 했으니까 또 아니면 강의 말고 아 나는 올해 독학할란다 행정학 수강을 할까요? 수강이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내가 현재 문제점이 이건데 목표는 이야 그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해보겠죠 그래서 내가 결국 고른 게 행정학 강의를 수강하기로 했어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했다 할게요 오케이 올해 작년에는 다른 과목이 다 됐는데 얘가 좀 문제였어 그래서 행정학 강의를 수강하겠다 결정을 했죠 이제 결정을 했죠 여러 가지 방법 다 골라보고 결정을 했죠 그럼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지 해야지 그냥 결정만 하면 끝인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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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계획을 세웠으니까 계획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획대로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그렇죠 계획을 구체적으로 아주 다 디테일한 모든 상을 다 대비할 수 있나요? 안 되지 공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학 강의 수강하겠는데 누구 강의를 들었지? 그리고 내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3일 하다 보니까 죽겠는 거야 계획은 아주 그럴싸했는데 해보니까 쉽지 않네 내가 도저히 9시까지 도서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계획을 좀 바꿔야겠죠 즉 이 집행 정체가 따로 집행이라는데 다 해보고 트라이를 해보고 수정을 가요 수정 계획 변경이지 우리 공부 계획 변경에 나와서 계획 변경을 하는 거죠 자 평가를 하죠 해보고 평가를 해보고 평가했더니 좀 별로인 건 계산을 해야 될 거고요 좋은 거는 좀 더 가면 되는 거고 확대해서 평가하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좀 계획적으로 공부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죠 애초에 우리가 수험 공부를 한다는 걸 결정을 했죠 여러 가지 중에 내가 수험 공부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할 수 있잖아요 운동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뭐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수험 공부를 고른 거잖아요 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를 물론 몇 가지를 고를 수는 있겠지만 수많은 선택지 중에 고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는 시간이 한정이 돼 있고요 비용도 한정이 돼 있잖아요 내가 지금 수험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다른 거 할 수도 있겠죠 수험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택하는 과정도 있었어요 이거를 똑같은 논리예요 행정이랑 똑같은 논리예요 정부에서 정책이란 정부의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이라고 했지만 사실 행정학 전반에 거친다 이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여러분들처럼 청년들한테는 취업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창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요즘 좀 괜찮아졌죠 미세먼지가 될 수도 있고 너무 많죠 엄청나게 많은 문제인데 또 아주 지역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한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도로 확장해달래 자기 집값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요즘 국민청원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 앞에 뭐 해주세요 청와대 차원이 국가 차원이 그렇지만 동사무소 가서 요구하잖아요 이런 것들 내 보조금 얼마 받는데 더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주 많은 규모나 규모나 아니면 정도에 따른 다양한 사회 문제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부가 다 해결할 수 있나요? 다 못하죠 요즘 그 말 듣잖아요 기사 들어보면 요즘 인력이 부족해서 대응을 못하겠다 불법주정차 사회문제잖아요 불법주정차도 사회문제 그리 많은데도 부족해 단속일로 부족해 각종 민원인들이 어떤 언론에 나올 때마다 공무원은 볼면 소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경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경찰도 아주 경찰의 업무이긴 한데 강력범죄 위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개척도 분명히 조직이 한계가 있으니까 살인범 나왔는데 잡으러 가야지 그 사람 잡으러 가야지 분실물 찾아주고 이건 물론 다 중요한 일이긴 하죠 그런데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만큼 여력이 안 된다고요 여력이 돈도 없죠 예를 들어서 특히 재원도 제일 중요하거든요 재원도 한계가 있죠 어떤 데서는 공항 건설해달래 저기 어디 지역은 지역에서는 또 어떤 데서는 고속도로 넓혀달래 돈은 세금은 한계가 있는데 지어줄 수 있는 요구하는 건 훨씬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정부는 뭐 해야 되냐면 골라야 돼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 일부를 고를 수밖에 없어요 다 못해 해결이 안 돼 이거의 과정을 정부 이제 설정 과정 그래서 정책 초반은 여기 놔 여기 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 골라보자 하나가 여러 개 여러 개 해결할 수 있는 것만 고르자 우리 다 하지 말자 다 못해 정부는 능력이 안 돼 시간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골랐어요 수많은 고른 문제 중에 예를 들어 요구맛게 미세먼지 저감하자 미세먼지 문제 심각하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하자 미세먼지 문제 해결하자 미세먼지 문제가 정부가 해결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거 해결해보자 결정을 했어요 해결하려면 똑같아 아까 똑같아 현재 미세먼지 상태를 알아야겠죠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래서 현재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0.1%라고 할게요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할게요 국민 건강에 그러면 어느 정도가 좋을까 어느 정도 되는 게 좋을까 0.1%는 너무 공기 안 좋으니까 0.001% 이하가 되는 게 목표다 잡았어요 이렇게 전문가들이랑 합의해 보니까 이 정도 돼야 돼 그럼 현재 상태에서 목표로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검토를 해봐야지 어떤 게 해볼까 어떤 게 해볼까 예를 들어서 차량 오브젤 해볼까 아니면 미세먼지 공장에다가 미세먼지 저감장치 총놀이 되는 게 있죠 설치 의무화 그래 일정기능에 의하면 의무화 이런 것도 계속 있을 거고 그 다음 이거는 중국 문제야 중국에서 외교를 해결하자 그렇지 중국의 외교로 중국에 대해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각종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 심각한 문제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거 중에 몇 개를 골라야 될까요 해보니까 중국의 외교적 해결은 안 돼 도저히 중국에서 주권이 미치지도 않고 얘들이 도저히 말을 안 들어 실현 가능이 안 되잖아요 해봐야 되겠어요 고른다고 해서 작동이 안 되는데 왜 탈락 그 다음 이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 옵저들한테 공장에 공장 업주가 불만이 또 너무 많아 반대가 너무 많아 우리가 기업과 정치 기억나시나요 총론에서 이런 거 해버리면 비용 부담한 집단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너 반대심 안 돼 그리고 남는 결국 아 그래 차량 오브제 내부제 일단 그래서 결정을 했죠 결정 오케이 그래서 대안을 여러 가지 대안 중에 대안을 검토해서 오케이 결정을 했지 자 결정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해야지 집행을 해야지 집행을 해야지 집행할 때 집행하다 보면 계획은 그래서 했어 5부제 하자 했는데 일단 관공서부터 해보는 거지 관공서는 의무화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말해보니까 차주들이 반듯이 심하고 왜 5부제 일반적으로 하냐 그래서 디테일하게 나와야 돼 또 그냥 5부제가 아니라 어떤 지역은 5부제 하지 말고 또 어떤 지역은 5부제 그들하고 또 어떤 공공기관은 5부제 무조건 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강제하기 어려우니까 해보니까 강제 잘 안 되니까 그냥 공고만 하고 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각종 게 막 나올 거예요 이 관계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집행 집행했더니 아 잘 안되네 조금 수정하는 거지 이거 한류를 하죠 다시 했더니 별로네 조금 수정해서 수정해서 다시 새롭게 결정하겠죠 좀 바꿔서 좀 수정해보는 거죠 수정 바꿔서 다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행정하기도 여러분들 단어 안 좋아하시죠 이거 한류라고 하죠 한류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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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드백하면 좀 와닿죠 오히려 그래서 해보니까 좀 그렇더라 자 이게 정부가 이렇게 일을 해요 저도 보고서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김팀장 너 이번에 우리 시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책 좀 검토해 봐봐 그러면 보고서 어떻게 되겠어요 딱 이렇게 가 시장님 지금 우리 시에 이세먼지 문제가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전문가 알아보니까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여러 개들이 있는데 이 중에 차량 5부제 정도만 해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하기 힘듭니다 하고 이제 시장님이 사인하겠죠 그래 이렇게 하자 하면 그 다음부터 집행부서에다 야 우리 시장 사인 받아왔어 시장 사인 받아왔어 이렇게 공문 보내겠죠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죠 해보니까 불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해보니까 그러면 내년쯤 가서 시장님 올해 정책에서 이거 해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방향을 좀 개선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딱 공무원 이렇게 일을 해 근데 이거 하려면 종이만 있으면 되나요 안 되지 사람 있어야 되죠 사람 여기 5부제 이거 담당할 직원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같이 검토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5부제 안 했을 때 페널티 같은 거 어떻게 줄지 실제 단속도 나가야 될 거고 사람들 사람 공짜인가 자동으로 되나 이런 거 하려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필요하지 사람 어디서 배워줘 인사해서 배워줘 인사해서 사람은 여러분들이에요 가서 할 사람들이야 검토도 해서도 될 거고 실제 집행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돈도 있어야지 돈 없으면 되나요 이거 지금 제가 미세먼지니까 돈이 좀 덜 들게 별로 안 드는 거겠지만 미세먼지 정책 관련해서 단단히 홍보해야 될 거 아니야 공익 광고도 해야 될 거고 간단하게는 만약에 이게 아니라 복지 정책에 생각해 복지 정책 그거 해볼까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노인들의 복지가 문제되고 있다 현재 노인들의 월수당은 월소득이 월 10만원밖에 안 돼 50만원 맞춰줘야 돼 최소한 40만원 못해줘야 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론이 매월 40만원씩 노인들은 지급하기로 했어요 집행을 해야 되죠 이거 없으면 되나 이게 있어야지 그래서 사람하고 돈은 항상 따라다녀야 돼요 일을 하려면 돈이 뭐죠 예산의 표준 재무에서 재무에서 재무제 정책 이거 돈 다른 문제 대응이 재무고 사람 채용부터 시작해서 교육 같은 게 인사잖아요 맞죠 이게 전체 과정이 어디죠 총책이지 그리고 이제 하나 빠졌죠 강론에서 조직이 빠져 있어요 조직은 이거예요 조직은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조직은 뭐냐면 우리가 인사혁신차라는 조직이 있어요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 인사혁신차의 목적이 목표가 뭘까요 이 조직의 목표가 뭘까요 간단하죠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 인재채용이겠지 뭐 안그러겠어요 여러분들처럼 채용이 목표잖아 인재채용 그리고 공무원도 교육 이런 게 얘들의 공식적인 목표일 거예요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가 달성을 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달성해야 되잖아 누가 일하냐 인사 혁신처 직원들이 분명히 일할 거예요 맞죠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냅두면 이렇게 일하나 안하지 유튜브 보지 넷플릭스 보고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개인을 잘 구슬려서 이 조직 목표에 맞춰서 일을 하겠가 하겠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죠 첫 번째 게 이거예요 동기부여 동기부여 그래서 경제적 보상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동기부의 방법이 이렇게요 우리 그냥 여러 가지 이론 중에 X론저 인간간이 있고 Y론저 인간이 있어요 X론저 인간간은 일을 하기 싫어해 누가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스파르트판이 뭐 그거잖아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기 싫어하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돈을 내고 강제로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도 X론저인 관점이라서 이거예요 동기부여는 마찬가지예요 X론저인 관점은 일을 안 하니까 관리감독하면서 보상 성과금 주는 거예요 일 시키려고 실제 우리나라 보수체계가 X론저 때 있잖아요 근데 Y론저 관점은 뭐냐면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야 일을 하고 싶어해 기본적으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관리감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권한을 위임해 주고 참여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가 직접 해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많이 주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자 동기부여 방법이에요 가서 각종 이론들이 나오죠 어떻게 해서 자리 구슬려서 결국은 여기 목표 맞출까 두 번째는 뭐죠 리더십 리더십 조직이론에 왜 들었는지 아세요? 혹시 근데 지금 실강 오신 분들은 한 번 정도 행동을 들었다 하시니까 조직이론에 보면 리더십 파트가 있어요 왜 있을까요? 똑같아요 목표는 얘야 다른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뭔가 길을 잃었다 싶은 조직에서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동기부는 뭐냐면 그 조직 구성원 개개인한테 어떻게 동기부를 잘 시켜서 일을 시킬까에 대한 문제라면 리더십은 리더가 리더가 조직 구성을 어떻게 잘 구슬절해서 조직 목표 달성을 시킬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뭐 카리스마적 리더십 나오고 뭐 각종 상황 적합적 리더십 복잡한 리더가 쭉 나오잖아요 결국 최종 목표는 조직 구성원을 잘 구슬일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리더 차원에서 조직 개인 차원이 아니라 리더가 어떻게 하면 조직 구성원들이 이렇게 행동하도록 만들까 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큰 카테고리가 조직 구조 관점이에요 뭐 이론을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 여기 좀 쉬울 거예요 다섯 사람이 일을 해요? 다섯 사람이 팀장 한 명에 조직 구성원 네 명이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야, 우린 수평 조직이지 수평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들 팀플 해보면 아시죠? 바로 콩가루 되잖아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팀장을 상하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생각보다 이 민주적 조직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게 그렇지 프리라이딩만 하려고 하고 그렇죠? 아닌가요? 지금 내가 너무 내가 요즘 부정적인가요? 근데 업무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거예요 특정 업무는 이렇게 상하 조직이 명확한 방법이 좀 적절한 데도 있을 거고 어떤 업무는 그런 것보다는 수평적으로 연결된 게 좋은 조직이 구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 조직은 보통 이렇게 돼 있지 교수들끼리 만나면 회의가 잘 안 돼 이미 교수들끼리 약속 잡기도 쉽지 않아 각자 자기 입이 바빠 이해되시나요? 이게 상황 관계가 거의 없어서 그래 근데 상황에 명확한 군 조직까지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대대장님이 야 중대장을 해야자 이랬는데 중대장님 오늘 제 약속이 있어요 큰일 나죠 그거 안 되죠 왜냐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상황 관계가 명확하게 따라 일사분량이 쫙 움직여야 되는 조직들이 있는 반면에 좀 유연성 있게 있는 조직이 분명히 업무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섯 명이 하더라도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큰 조직 같은 경우에 당연하게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수평문화의 조직이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미국도 마찬가지야 대부분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피라미드 되어있어요 베버의 관리자가 나오거든요 베버의 관리자가 딱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떻게 되어있냐면 여기 최고 관리자가 있고 보미터 관리자들이 있고 여기 각자 자기 일만 하는 거야 자기 일만 하는 거야 그리고 위에서 중간 관리자가 감독하고 이렇게 상하적으로 정확히 피라미드 되어있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지 대규모 조직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상적인 관리자 형태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이건 목표 달성 다 할 거야 인사학신처가 딱 이렇게 생겼지 인사학신처장 밑에 차장 국장들 과장들 밑에 여러분들 직원들 가십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목표는 뭐다? 다 똑같아 결국 목표는 조직 목표 달성하기에는 방법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동기부여랑 리더십을 얘기하고요 조직 구조적인 차원에서 관료제를 얘기해요 근데 관료제가 항상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각종 개선 버전들이 나오죠 수정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비판하는 데도 있고 어떤 이론들이 이렇게 돼 있죠 관료제는 관료제의 어떤 위계적인 어떤 조직은 인간을 억압한다 이제 이래야 이제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런 이론이 돼 있지만 대체를 못해요 기본은 다 이렇게 돼 있죠 어느 조직 가도 삼성전자가도 회장이 있잖아요 회장 사장들이 있죠 어느 회사가도 대표들이 있죠 대표 밑에 다 직원들인가요 여기 방문관 학원도 그런가요 방문관도 분명히 대표가 있고 그 밑에 뭐 뭐 뭐 이랬잖아요 밑에 군대쪽도 그렇죠 행정쪽도 이랬죠 예를 들어서 연대장 군대면 대대장 중대장 초대장 딱 만들어놨잖아요 군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회사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이게 좋구나 이게 목표가 있어요 군조직은 뭐 추상적인 목표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앞서 제가 정책을 정책부터 시작했죠 정부가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게 결론 내렸죠 이걸 이 전체적인 정책 과정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람 필요하죠 인사 그리고 돈 필요하죠 재무 그리고 조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요 이게 조직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남았네 뭐가 빠졌죠 지금 빠진 게 있어 공부하실 도움이 되지 뭐가 빠진지 지방하치가 빠졌죠 지방하치가 자 지방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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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죠 정책부도 시작해서 조직 인사 재무 내용이 지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다 사이즈만 줄어드는 거예요 사이즈가 줄어들고 관심의 영역이 다른 거예요 관심의 영역만 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이 행정과 다른 강론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그런데 지방하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작은 차원에서 다루는데 작기 때문에 공통점보다 뭐냐 차이점 위주로 얘기가 많이 진행이 돼요 국가랑 다 있어요 다 있어 물론 지방에도 여기 말할 때 인사체험 다 있지 다 있는데 중앙에서 다른 똑같은 거 말고 지방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도 좀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재무행제도 뭐가 중요하냐면 예산 어디 쓸지 돈 어디 쓸지 예산 편성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로 나오면 거기도 예산 편성 다 있지 그런데 거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로 관심 영역은 부족한 지방의 재원을 어떻게 메꿀까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주제가 다르지 그래서 관심 영역이 그리고 또 국가 차원에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잖아요 인구가 5천만 넘는데 거기에 내가 의견 하나 보탰다고 했을 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내한테 차라리 우리 동네 동사무소 가서 우리 집 앞에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훨씬 내한테 효과적인 일이 될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주민 직접 참여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내년에 1월 13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요 전부 개정 전부 개정돼요 내용이 다 틀어져요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들도 정답이 다 바뀌어요 정답이 없거나 그 내용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장 큰 이슈고 최근 이슈가 뭐 있었죠 자치경찰제가 본격 도입했어요 7월 올해 7월으로 그 자치경찰제 관련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문제들은 제도는 계속 바뀌어요 시험 전까지 계속 바뀔 거예요 조금씩 근데 그 내용은 시험 직전 한두 달 전에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 내용은 제가 다 정리해드릴 테고 많지가 않아 되게 바뀌니까 되게 걱정하시면 많더라고요 내년에 다 바뀌는데 어떡하냐고 하는데 그 내용 바뀐 내용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30분이 채 안 돼 그래서 시험 전에만 이 30분 잠깐 보시면 제가 본명 내용과 관련해서 다 정리해드릴 거예요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전체 과정을 거쳐서 행정학이 이렇게 열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질문이 나오죠 그럼 총론은 총론은 여지껏 제가 입문 때 총론은 뭘 달았냐 나머지 강론들은 행정부 내부적인 이야기예요 주로 주로 행정부 내부적인 이야기잖아요 사람 쓰고 돈 쓰고 조직구조 어떻게 만들고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지방학시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총론은 행정부 정부 내부적인 이야기보다는 정부와 외부는 관계가 많아요 정부가 행정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 되냐 아니면 시장이 제공하냐 보통 외부지 시장이라고 그리고 정부가 추구할 가치 행정이 추구할 가치 이런 것들 있죠 행정역사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거죠 주로 외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잡당하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총론에서는 그 길을 잃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지껏 했던 얘기를 여기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글로 썼지만 여기 외적으로도 보겠죠 제가 재무 나오고 인사 나오고 나오겠죠 이렇게 조직하고 그래서 정책 여러 가지 정책 문제 중에 고르는 게 정책의 설정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 확인하고요 뭐고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정책 대안이 어떻게 있을까 갈 수 있는 방법이 탐색하고 평가를 해봐야 되죠 어떻게 더 좋은지 맞죠 그냥 고르면 안 되죠 그냥 찍나 아니지 뭐 BC 분석을 하든 뭐 하든 평가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결정을 해야죠 결정이 근데 제가 정책 결정에 단 하나 썼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개인적 차원의 정책 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집단 차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개인적 차원의 결정은 합리 모형 점증 모형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집단적 차원은 어떤 게 있죠 회사 모형 앨리스 모형 이런 게 나오잖아요 결정했어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이 생각보다 계획한 데 잘 안 된다는 거죠 해보니 막상 해보면 각종 이해관계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집행이 제대로 잘 안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책 집행에 관해서 하향론도 관점이 있었고 사향론도 관점이 있었고 그리고 통합한 관점이 있었어요 맞죠 그 다음 마지막에 아 잘된다 하면 평가해봐야죠 정책에 대한 평가 평가 중에 특히 이제 조금 여러분 어려워하시는 게 실험 설계 같은 게 있어요 본격적으로 실험 설계는 여러 가지 있고 있는데 이 정책을 본격적으로 국가 단위로 도입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동작구 차원에서 먼저 해보고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국가적 차원에 다 도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디테일한 것들이 아마 파트 2 보시면 파트 2에 테마 5부터 쭉 순서대로 적어놔서 제가 이게 아무 생각에서 제가 적어놓은 게 아니라 딱 이 구제 설정, 문제, 대안, 결정, 집행, 평가 이 순서를 딱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건 뭐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내용이 그래서 정책의 종류가 어떻게 구분되냐 그죠 앞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학자별로 정책을 수단을 분리한 방법도 있었고요 그리고 테마 1을 보시면요 학자별로 정책 유흥을 어떻게 분리하냐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분리하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테마 3과 4는 이 전체적인 정책 과정에 참여한 참여자가 네트워크 모형인지 아니면 권력 모형인지 권력 모형은 엘리트 이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은 신엘리트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오죠 다원주의 조합주의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행정학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이런 부분들이죠 내가 지금 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감이 안 잡히시는 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정책이 이게 기준이고요 이게 정책에도 다른 내용들이고 여기를 이게 제일 작동이 실제로 작동이 되기 위해서 서포팅 되는 것들이 인사 재무 조직 이런 거 딸려 붙는 거예요 이걸 잘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죠 그래서 시간이 좀 남으니까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요 복습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이게 제가 정책의 설정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간이나 예산 제약 등을 위해서 문제들 중에 일부만 선택된다 다 안 된다 그죠 수험생들은 시험 공부나 운동 아르바이트 뭐 취미할 다 할 수 있어 단지 시간이 없을 뿐이지 돈도 좀 없고요 고르는 게 필요하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미세먼지 전염병 코로나 청년실업 뭐 힘주는 거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중에 고르는 거 정책의 설정 문제 문제는 제가 워낙에 좀 큰 문제끼리 썼기 때문에 다 하고 있긴 해 근데 아주 세부적인 것들 빠지겠죠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정책 문제를 확인하고 목표 설정하고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그죠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죠 제가 현재 내가 행정하기가 50점이에요 50점 50점 50점인데 목표는 90점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 강의 수강할까 기술 문제를 풀어야 할까 쭉 고민한 다음에 검토하고 평가해서 오케이 강의 수강하자 정부도 이렇게 했죠 제가 미세먼지가 0.01%다 근데 목표는 0.001% 더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고민해야겠죠 정책 대한 탐색과 평가 차량 2부제 쭉 해봤더니 평가해보니까 차량 2부제 가장 낫더라 이거 해야지 결정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 결정한 대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집행 과정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강의 수강해서 강의 수강을 계획대로 하는 게 강의 수강이 되는 거죠 집행이 되는 거고 정부 같은 차량 2부제 하는 게 실제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거지 목표가 잘 충족됐나 강의 수강했는데 행정 강의 수강했는데 망했어 전수 안 나와 강의를 갈아타야 되나 아니면 내가 다른 문제 해야 되나 활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차량 2부제 하니까 미세먼지 저감이 안 돼 바꿔봐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잘 되면 더 확대하면 되는 거고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걸 해보는 거죠 자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각 테마별로 역할을 관계되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원만 참여하나?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이런 쪽을 말씀 안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토론회 같은 거 하잖아요 TV에서 누구 나와요? 잘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멤버들이 학자 나와 대학 교수 미세먼지 얘기 다 하고 또 정부 관료 나와 맞죠? 어디 뭐 환경부 국장 앉고 그 다음 또 정치인도 이렇게 안고 그 다음 환경단체에 이렇게 앉아 드문가들 딱 보면 멤버가 정해져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기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정책 전반에 대해서 공식적인 참여자들은 누구냐면 공무원들이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여기 가정에 전반적으로 참여는 공식적인 참여자들은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행정부 여러분들 입장에서 행정부 공무원 당이 되지만 입법부나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도 가능해요 다 공무원들이죠 입법부 누가 있죠?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정당 소속이긴 하지만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로 들어와요 여기 있죠 정당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정당 소속이니까 혹시나 국회의원들은 비공식 참여자가 아니냐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공식적 참여자죠 여기 위로 올라가요 사법부 공무원 판사들 비공식적 참여자들은 공무원들이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정당이나 이익단체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들 주가의 주요 정체를 가지고 굉장히 이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요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그럼 누가 나와요? 여기 다 있어 보면 특히 행정부 공무원들 국회의원들도 얘기를 하죠 사법부는 아직 얘기 안 하고 있어 그런데 정당 이익단체 다 얘기하고 있고 전문가 지단들 부동산 전문 교수 나와서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계속 연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시민단체들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정책 참여자들의 관계도 있죠 그래서 엘리트 위로는 소수 엘리트가 주도한다 정책과정을 다원주의는 다양한 이익집단 간의 경쟁을 한다 이익집단 중에 이익집단 예시가 쉬운 게 뭐죠? 변호사회 세무사회 각종 해들이죠 모임들 그걸 왜 만들었어? 그냥 심심해서 침묵단체인가요?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이익이 이득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 만들어놨잖아요 우리가 로비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변호사에서는 변호사들의 영업이 조금 더 확대되는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공인중개사회 많죠 보통 의사회 예전에 의사회랑 약사회랑 붙었잖아 지금 과정이 이랬지만 이런 이익집단체 간에 경쟁을 한다 다 경쟁한다는 말은 자기 이익에 부합하도록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엘리트 위로는 뭐였죠? 무의사결정이론으로 된 내용들이죠 강의 한번 들어보시던 내용은 아시겠지만 엘리트들이 대놓고 자기들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작이하는 거예요 부작이 부작이 아예 이슈 자체가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괜히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들이 이슈가 된 순간 이제 어떻게든 자기한테 불리한 쪽이 흘러갈 수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게 신엘리트 이론이에요 그래서 엘리트 권력봉에 관련해서 엘리트 이론 나왔고 다원주의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 관점을 네트워크 관점 보는 애들이 있어요 네트워크 관점 보는 애들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보는 게 네트워크 이론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하위정부론이 나오죠 하위정부론은 뭐였냐면 이 정책에 관여하기 위해서 특정한 집단 하나가 아니라 하위정부론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우리나라 국회에는 상임위원회가 있죠 몇 개 있나요? 17개 있어요 특별위원회도 있죠 인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있죠 왜 그렇게 해놨죠? 너무 많으니까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되니까 자기 전문 분야별로는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하위정부론이 뭐냐면 상임위원회하고 관련된 정부관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구토교통상임위원회에 있다 칠게요 거기에 관련 소속된 국회의원들하고 그 다음에 정부관련 누구가 있어요? 국토교통관련 공무원들이겠죠?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이 집단은 누굴까요? 자동차 회사겠지 아니면 공항회사든가 얘들끼리 잘 뭉쳐가지고 정책과정을 다 주도해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 다 필요 없고 우리끼리 잘해서 이렇게 우리 이득이 부합되게 각자 이득이 부합되게 서로 이해관계에 맞으니까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위정부론을 다른 말로 뭐를 하죠? 철회상각 얘들끼리 너무 이해관계에 잘 맞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일반 시민들은 몰라 이게 어떻게 이뤄지는지 자기들끼리 이해관계를 잘 이끌어 나간다는 게 부정적 의미예요 하위정부론의 어떤 부정적 의미가 강조한 게 철회상각이에요 아이언 트라이앵글이잖아요 셋이 잘 맞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하위정부론 보다 하위정부론 이해관계 3개밖에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슈 네트워크 이슈 공동체 정책 공동체 이런 편을 쓰거든요 이제부터는 이슈 네트워크는 어떤 거냐면 이슈에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3개가 아니라 설마 3개겠다면서 요즘 당호단점 사회에서 3개의 단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플러스 각종 전문가 집단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인다 다 모아서 이런 네트워크 형성한 상태에서 정책이 결정된다 혹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본 게 이슈 네트워크 관점이었고 얘랑 얘 사회주면 되는 게 정책 공동체야 정책 공동체는 여기 하위정부론 멤버에다가 전문가 집단 대학교 수도 되겠죠 이 사람들까지 모은 게 정책 공동체라고 봤어요 자 그래서 이게 앞에 우리가 정책 초반에 배운 내용도 있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래서 나머지 정책하고 인사 조직 재무는 왜 관계가 있냐 인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죠 이런 정책 과정을 전반적으로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리더십이나 효율적인 조직구죠 아니면 동기부여 이런 거 다뤘고 그 재무는 당연히 재정관리에 대해죠 제가 예산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정부에서는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도서관 지기를 결정했어 돈 없대 뭐 하자고 뭐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항상 수반돼야 돼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 사업에 예산을 쓰기로 했다면 그 사업을 하기로 한 거야 예를 들어 도서관 200만 쓰기로 했다 그럼 도서관 사업을 하는 거야 이해 되시나요? 정책을 결정하는 거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거 항상 묶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예상외로 여러분들이 입직하셔서 실수를 많이 오히려 다른 고위직들도 이런 걸 좀 많이 실수를 해요 실수라기보다는 사실은 외면하는 거지 이런 거예요 막 그 동작구청에서 구청장님이 공장을 막 내는 거야 동작구에 뭐 설치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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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그 돈을 어디서 나와서 하는지는 얘기가 없어 이해 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 항상 그렇게 나오는 돈도 없는데 무슨 그거 사업 다 하셨냐고 동작구청에서 정치인들은 일단 지르고 보는 거죠 근데 일반 시민들은 그거에 대한 예산이 항상 따라다니게 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돈 없으면 어차피 못해 예를 들어 공무원 만 명 지원 시키겠다 결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결정에 수반되는 예산이 항상 확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산을 제가 항상 그 강의 드릴 때도 여러분 실무하실 때 마찬가지고 예산은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또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감을 좀 가지고 계셔야 행정학 전반에 공부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본 임무는 제가 요정도까지 말씀드렸고 총론은 제가 이미 다 촬영했죠 그래서 제가 기본 들어갈 때는 강론 부분들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제 총론 부분이 좀 부족하신 부분들은 인터넷 강의를 좀 들으시고요 그래서 강론부터 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다 다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이론만 그냥 들으시면 희발성이 강해요 행정학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지 마시고 진도별 기출 압축 문제가 있거든요 함께 보셔야 돼요 함께 보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실 시행체 문제까지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이제 기본 강의죠 이제 기본 강의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